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마지막에 영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의 말씀처럼 진실한 말씀이 없죠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저 착한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울 때 사오랑과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줄게 맡겨버리라 했는데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사도 바오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강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정말 강곡하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헌 목사님 둘째 아들이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떠나시는 목사님께 문자의 위로와 기도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그 참 귀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다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위기가 올 때에 흔들리지 않냐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영적인 미혹이 올 때에 분별하고 강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 또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 예수 믿은 연안이 길다는 것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 그런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는 보아에 손댔다가 온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아골골작에서 돌에 맞아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으면서도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땅 판 거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죽어나간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 시대의 그때 상황은 지금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고린도 시대의 그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은 권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가 더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믿음은 강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내버렸다면 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성경의 진리라면 반드시 증인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굳고 그리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따금 저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한목자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인이 거기에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요 이렇게 안 물어온 게 너무 감사한 것 아마 그렇게 물어왔다면 저는 솔직히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나요? 선한목자교회는 있나요? 물론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증인이 있을 때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대바나입니다 15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대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스대바나를 소개하면서 열매라고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대바나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구나 성도들을 위하여 몸을 바친 가정이라는 것 그저 종견 안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대바나는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사도바오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사도바오를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스대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고 고린도 교인들을 다 만난 것 같은 기쁨을 얻었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대바나는 그러면서 사도바오를 스대바나가 자기에게 생기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바오를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바오를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네는 철학의 도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의 실패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바올에게 있어서는 참 큰 좌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전도를 나가 봐서 알지만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되면 그만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죠 사도바올도 똑같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바오는 대단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도 예수 부하를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데네에서 그렇게 정말 유창하게 온 철학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도바올에게 주십니다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 지식으로 어떻든지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십자가 복음 그 원색적인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하라 그래서 사도바올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첫 열매 스대바나였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기를 불러 너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보면 답답하기만 한 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안되는 이야기만 하고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입니다 생기를 불어 너 일으키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아데네에서 선교의 실패를 겪고 좌절해서 고린도로 왔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웠게도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이 아굴라 브리스가와 부부가 함께 사도바울과 동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바울의 선교 후원자 모든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굴라 브리스가와 부부의 집이 그 에베소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증인인 거죠 사도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말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처에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의 이 복음이 강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갑자기 마지막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이제 대피를 해서 받아 적게 해서 고린도서를 썼지만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사도바울이 자기 손으로 친필로 썼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충격적이고 들으면 불쾌할 것 같은 말씀을 왜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를 정말 살려내려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이니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인상 깊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던 그 교회 갈릴리 호수과에 있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정원이 있길래 그 정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찬송가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갈릴리 호수과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찬송이 뭐 그 자리 딱 그 찬송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과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네 거기까지는 뭐 잘 불렀어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부분에 가서는 딱 목이 막히더라고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만 아니고 함께 했던 우리 교우들이 다 그 부분에 가서 함께 따라 부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평소에는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넌 나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찔러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 받는 것만 좋아하고 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렇지만 진짜 주님을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시간이었어요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정말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20절의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루간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건 정말 가슴이 뜨거운 눈물이 나는 그런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목숨도 서로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 교회가 이웃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교회 왔더니 교인들과의 관계가 고향 친구들 또는 학교 동창들 군대 동기들만 못하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우들의 관계도 영 어설픈 겁니다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다릅니다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은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힘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곤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제림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낯선 사람 주님 뵙는 게 어색한 사람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국교회 어머니들은 다 그렇죠 자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좋은 학교 가도록 좋은 직장 가도록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번덕 들더래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내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모르고 기도했구나 아 천국 가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무런 준비와 기도가 없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 박영균 전두사님 한번 설교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던 그 예배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이번에 다시 만날 때는 분명한 복음을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리라 또 언제 어떻게 만나지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내가 전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에게 꼭 어려움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진짜 보아야 될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마르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혹시 생경하게 느껴지는 분 없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으신 분 지금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저 수시로 마르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죠 2017년에 성지순례를 교우들과 한번 갔을 때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 선상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럼 성지순례 코스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 해 그 갈릴리 호수 성찬식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성찬을 한 겁니다 뭐 파도가 어지간히 치니까 저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 선원들도 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쭉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배에서 타는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교우들이 의자에 앉았는데 막 옆으로 쓰러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선원들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 그런데 성찬은 시작을 했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찬이 어떤 성찬인데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엄청난 성찬인데 그래서 성찬 분병, 분급을 나와서 하지 못하고 앉아 있으라고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온몸은 흔들려 가면서 떡을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고 잔을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면서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와 한 몸이 된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정말 너무나 생생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성찬 때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정말 믿어라 2020년 쉽지 않은 해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간증의 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간증이 올 한 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다 읽었습니다 사도와 우리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무슨 일 있어도 믿음을 굳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용감하라 힘을 얻으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라 아멘입니다 주님 저를 그 증인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2020년 올 한 해 제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부 Ideal 엑소씨 winter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uela 아버지가 구도zub 거는